다르나초 오늘도 1대1 찬스 못 넣으면 넌 뒤졌다 진짜. 야 근데 이 상황에도 안토니 안 쓴 거 보면 테나흐한테 민심이 나락했어. 이 상황에서도 포슨.. 포슨 쓴 거 보면 안토니는 끝났어 내가 봤을 때. 책 좀 그만해! 아 유튜브 아이씨.. 유튜브 시청자들 잘생겼나요! 오늘 메뉴 지나요? 부정적 요인의 리스트를 작성하라고? 안토니만 안 나옵니다. 설마 포슨? 오늘 포슨 잘하나요? 오 오늘 흥미롭다고? 오케이 알겠습니다. 자 오늘 이겨보자! 하나 둘 셋 컴퓨터! 화이팅! 맨유 화이팅! 맨유는 요새 최근 6경기를 보면 한 번도 안 졌습니다. 그것만 봐도 굉장히 맨유가 분위기가 좋죠. 하지만 그 6경기에서 모든 골을 넣었던 호일룬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좀 위험할 수 있긴 한데 이러다 한 경기 치면 와르르 무너질 맨유면 개추. 자 깝치지 마세요. 맨유 요새 잘하고 있습니다. 억가도 적당히 하세요. 저도 받아주는데 한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. 야 호우C! 야 뭐야? 집중 안 하냐? 들어갔으면 큰일 날뻔 했네 이거. 그런데 이런 말을 되는데 포슨 너무 긴장하는 거 같은데. 포슨.. 그러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안토니 넣으라 할 수도 없고. 야 혹시 아마드와 테나와 싸웠어? 혹시 싸웠어? 포슨보다. 포슨이 시간이 시간이 얼마 안된는데 15분밖에.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저거 괜찮을거 같은데 아 이 호비 존나 무섭네 와 이 새끼 약간 아스날 출생이라 그런가 와 아따 빠짐세네 아니 뭐해 또 돌아왔냐 또 돌아왔어 아 나 개혈받게 하네 갑자기 또 으아악! 야! 어! 나나나! 어! 어 치겠다! 아 포스는 애매한데... 이 정도부터 안톤이랑 테나우랑 싸웠나? 테나우 진짜 싸우네. 어! 때려! 아니 가르나쳐야 바로 때려야지! 이거를 각 잡고... 때려! 아이씨! 메가이어 수비하고 자빠졌네 저 새끼! 아니 지가 풀놈 수비를 왜 대신해줘 여기서! 아니 그리고 감독님 포스는 아닌 것 같아! 그러니까 포스는 당연히 지금 전반 27분밖에 안돼서 뭘 못 보여줄 수도 있지? 근데 내가 봤을 때 주전으로 넣기에는 차라리 다른 선수를 넣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. 내가 긴장 너무 많이 했다 쟤는. 이렇게 했는데... 와 씨... 야 죽었다 이러다! 아 뭐해! 아아아아아아악 진짜 씨... 아니 오늘 메뉴 왜 그러냐 갑자기? 다시 돌아온 것 같아. 근데 이렇게 하다가 메뉴가 안 얻어맞으면 오늘 이길 거야. 근데 진짜 오늘 한 꼴에다 먹히면 진짜 이거 안돼 안돼 이거 진짜로. 와아악폭 와아 존나 아깝네 와아 와아 이게 꿀떼 맞냐 이거 들어갔으면 끝났는데 오오오오 와아아악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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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꼴대도 꼴대와 이거 누구야 왜 이렇게 잘하냐? 무니즈...? 와 이 자식 봐라 무니즈 오오오오 아아아아아아악 야 뭐하냐 아 부패터치 실화냐 진짜 아 저래 놓고 또 표정이 이거 이것도 존나하고 진짜로 야 포스 뭐해 임마 아 쟤 내가 내가 쓸 능력치 솔직히 말할게 정확히 자기 등본은 62 아니 엇가 그만하자고 하면은 니가 방송 켜서 오구오구 방송해 아 포스 부패 잘해 이러면서 그냥 오구오구 방송해라 이 새끼야 아니 리그에서 선발로 나왔으면 선발만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물론 시간 적지 뭘 잡을 기회도 없었고 근데 내 말은 실력을 떠나서 긴장될거면 차라리 다른 선수가 나왔어야 됐다는 말이야 아 진짜 거 아무도 없냐 야야야 야씨 아니 미쳤냐 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오나라 50살 있다 오나나도 저정도를 내가 봤을 떄 반드쌀의 스페셜 보 땄다 진짜 포슨이랑 브라이언 힐중에 누가다 난罩 아니 그거는 이거는 고를수없어 포슨 솔직히 말할까 경보선수 B야가 아니라 경보선수야 경보선수분들은 크게 열심히 하는 거거든 얘는 축구장에서 막 뛰어다녀야 하는데 따따 따따 고 게만게만 레츠고 이러고 나빠졌다니까 가르나초 잘했네 아 오늘 3방 대결이야 뭐야 가르나초 까비 포스는 약간 어떤 느낌인 줄 알아? 반에서 축구 잘한다고 해가지고 야 너 축구 잘해? 어 나 좀 했어 그래서 선발 시켰어 근데 ㅈㄴ 못해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알지? 처음에 이제 딱 우리 만나서 축구 잘한 줄 알고 선발 시켜줬는데 개ㅈㄴ 못해 오나나 오늘 최고였습니다 전반전 너무 잘했고요 달로! 달리 요즘 봄 좋죠? 슈팅 꼴대 맞은 거 좋았습니다 자 파란 기본값 아주 부상만 다음엔 근데 오늘 글쎄요 수비진 전체가 야 오늘 쇼 빠졌잖아 탱구야! 너 이리 와! 너 이리 와! 너 이리 와! 너 이리 와 야 형만하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지금 갑자기 나 열받게 너 왜 너 왜 너 왜 나 열받게 자 파란하고 맥와이어가 오늘 특히 맥와이어 아까 실수 한 번 있었죠? 미드 공간 때문에 그런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린델로프 루쿠쇼의 빈자리가 큽니다 확실히 마이너 나쁘지 않아요 확실히 나쁘지 않아요 공격적인 면을 사실 얘가 이끈다 해도 진짜 좋아요 카세미로 아 오늘은 뭐 사실 못 한 건 없습니다만 그렇게 잘했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그리고 뷔페 아 뭔가 뷔페가 경기마다 기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레시포도 잘 안 보였고요 바르나초 전반 중호화부터 상당히 잘했습니다 자 이 친구 왜 선발인지 왜 스타팅 멤버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름 그대로 포스 있게 좀 생각을 좀 해주길 바랬는데 아 지금 심각합니다 왜 62번인지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까 좀 그만하라는데 내가 말한 건 그거야 지금 상황에서 선발 출장했으면 본인이 보여줬는데 긴장하고 볼도 많이 안 오고 그럴 바에는 다른 선수가 났다는 얘기야 어까가 아니라 그리고 어까 어까 듣기 싫으면 다음 방송 가서 봐 본인이 방송 켜서 봐 혼자 봐 왜 내 방송 와서 어까 한다고 지랄 염병댄스 포콧댄스 클럽댄스하고 지랄이야 맞잖아 그게 불편하면 되지 뭔 텔리스트리는 그라나다 갔어요 인데 갔어요 인데 우루과이 선수 안토니 안 돼 안토니 안 돼 여러분들 안토니는 어떻게 가마차게 하는 줄 알아? 자 내가 지금 여기서 찰 거야 자 자 저기고 오케이 자 갑니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니까 그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윙어들이 이제는 이제는 맨유 누구의 관심 딱 했을 때 애왕 영입한다 오 뭐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유 레베카 영입 어? 뭔 갑자기 레베카 그게 누구야? 프랑스 리그에서 뭐라고? 5골 13허시?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도 더 높이 올라가려면 딱 듣자마자 바로 어?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왜냐면 내가 오늘 맨유 경기 보면서 예전에 맨유가 계속 질 때 그 호흡이 있어 맨유가 계속 질 때 수비가 불안하면서 감스트가 계속 아 뭐해! 이거 무한반복에 테나그가 딱 화면에 비춰지면서 이거 ㅈㄴ 나오고 그 다음 뷔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ㅈㄴ 나오고 그게 무한반복이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오늘 팬유팬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제발 이기기를 팬유는 뭐야? 살다살다 팬유는 뭐야? 뭘 팬티맨유야 미친새끼야 카카이 뒤질래? 팬티맨유 이 지랄하고 있네 카드님! 오늘 맨유 이깁니까? 뭐라고? 선택을 믿으라고? 폭순의 선택을 믿으라는 건가? 오늘 맨유 이기냐구요!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? 뭐야 21번 안토니? 아이씨 이거 안토니 나오는 거 아니겠지? 맨유 부상만 안 당하면 반등할 거 같은데 너무 아쉽다고 맨유 지금 반등하고 있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근데 이게 계단으로 가는 거보다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좋잖아 이건 계단 타고 올라가는데 한 명이 이런 거야 아 야 나 죽겠는데 이거 나 업어주면 안 되냐 아 나 다리 삐어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지금 ㅈㄴ 빡셈인데 이걸 이겨내야 돼요 오늘 이거를 아아 카카미로 지금 아아 야 일단은 흥분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릭셴도 같이 교체 되죠 아마 포로스온도 뺄 것 같습니다 야야야 아 진짜 저기서 바로 안 때리고 저걸 패스하네 고맙다 응 고마워 아니 뭔 개 패스야 어 나나나 오늘 오난한테 PC방 쏴라 진짜 자갈치라는 거 이런 것도 하나씩 사줘 집중해야 됩니다 그니까 플럼이 계속 공격하는데 골을 못 넣었잖아 이러다 들어간다고 불안이 이게 진짜 내가 말했잖아 이러다 들어간다니까 아니 뭐 하는 거야 얘들도 결국 PL이고 잉글랫지 프리미얼리그에서 뛰면은 결국 공격하면 놓는다고 아니 수비를 개X같이 하고 자빠졌어 아니 근데 수비가 너무 그냥 하기 싫어하는 사람 같아 아니 혹시 뭐 어제 싸웠어? 혹시 싸웠어? 8경기 중 2무 6패였대 2무 6패 아니 어떻게든 역전해 남은 시간 어떻게든 역전해 아니 아 나 진짜 오 에이 새끼야 아 마이누였어? 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봐줄게 때려! 아 유튜브 뭐 뭐 갔다 왔는데 1대0 이거 보고 존나 몇경기 짤 안 나와서 존나 진짜 진짜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있었는데 존나 일바한다 진짜 보기만 해도 개 미친 소리 하고 자빠졌네 화성 갔다 왔는데 1대0이 이 질 할 하고 있네 진짜 아 bon 쟤나 빡치네 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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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진짜 레논 쟤나 잘 막네 때려! 됐다! 이거 조질뻔했다 진짜 이거 넣어야 돼 맥과이어 한번 가자 맥과이어 팀 한번 살리자 아깝네 딱 맥과이어 머리 맞았는데 진짜 집중 좀 해라 집중 좀 집중!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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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총거리라도 놔! 야 도망쳤잖아 잠깐만 근데 PK 아니야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응 업사이드 아니야 응 아니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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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갑자기 욕심난다 욕심난다 이게 잘 안되나 9번 9번 자 진짜 제발, 여기 좀 레전드 가자 아.. 좀 보고 때리지 제발 제발 아.. 좀 아깝다 진짜 으아아아아 야 역습 조심해라, 역습 조심해라 꼴 넣는 거 보다 역습이 더 무섭다 으아아아아아아어 으아아아아어어어어 어어 오 woke 어쀐 ㅅ 이걸 죽였다 이거 오.. 큰일날뻔했다 큰일날뻔했다 이거 지금 자 4분 넘었다 이제 진짜 한번만sted 여기 비기는 건 에이바잖아 이따 와 씨 으아이씨! 뭐해! 아니 내가 말했잖아. 역습 조심하라고 몇 천번을 얘기하냐. 아니 그리고 뷔페가 다치고 다리 아프면 교체를 좀 처해주던가. 아니면 수비적으로 바꾸던가. 아니 그리고 린델로부터 다리를 아파 보이더만. 근데 존나 열받는 게 아까 뷔페가 다리 아프다고 했을 때 맨유경 교체특디야! الر 그 기록을 가라 치우는 거야. 21년만에 졌다고 폴eln 홈에서? 저 저 할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. 할말이 없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